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도 잘 챙기시구요 자 이 차량은 2005년식 뉴 SM5 에요 키로수는 19만 3676킬로미터 같네요 이 차는 에어컨을 안 켰을때는 아 소리가 안나요 약간 막 쎄가가먹는 소리가 납니다 18음 소리처럼 찌찌찌찌찌 찌찌찌 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벨트 돌아가는 크랑크 플리 여기가 또 아무래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쎄하고 고무하고 쎄하고 있는게 에어컨을 켜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자 지금은 소리가 안나죠 자 에어컨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소리가 납니다 에어컨을 켜면 이렇게 소리가 요것도 에어컨 플리가 나간것 같습니다 삼성차량은 에어컨 플리가 잘 나가지는 않는데 아 요게 나간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어 트리해서 다시 제가 올리겠습니다 SM5는 저 발전기 발전기에 펜벨트를 수동으로 장력을 조정해 주는 점 좀 제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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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치고 있죠 12미니 볼트 약간 유림 하구요 이제 요 위에 볼트를 풀러서 헬트를 느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술렁술렁 들어가죠 이렇게 출렁출렁 들어가죠 요렇게 한 다음에 크랑크 플리를 뽑으면 뽑은 다음에 이제 조립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뽑는거 보여드릴게요 임팩으로 자 이게 27미리의 복살로 해서 아 이렇게 풀려 나왔어요 이렇게 자 손으로 27미리의 복살 빼볼게요 아우 뜨겁네요 아 요렇게 요렇게 크랑크 플리가 뽑아줄 수 있어요 신품이 왔어요 신품 볼까요 좀 확대해서 클로즈업 합니다 자 여기 철판 고무 철판 이렇게 돼 있죠 고무가 일단은 깨끗하게 잘 붙어 있어요 고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약간씩 검은 고무 가루 같은게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약간 유림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신품으로 해서 세갈랑 먹는 소리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크랑크 플리 신품으로 교환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어 보세요 자 에어컨 한번 켜보시구요 어떤가요 너무 조용하죠 에어컨 켠거 같은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우 이렇게 조용한걸 아우 이렇게 시끄럽게 타고 다녔어요 야 이제 편안하게 아주 에어컨도 빵빵 틀면서 잘 달리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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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